농학에 앞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바에 있는 우리의 문화, 바로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김장문화입니다. Before 농학, there was our culture that was already recognized worldwide and could be commonly seen around us, which is the 김장 culture.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장했습니다. 세계유산은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데, 김장문화는 특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늦가을의 기온이 내려가면 많은 한국인들은 김장에 관한 많은 화제를 나누게 됩니다.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가 그야말로 김장성수기가 되는데요. 김장은 한국 사람들이 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것을 말합니다. 김장은 한국의 김치는 한국 고유의 향신료와 해산물로 양념하여 발효한 한국적 방식의 채소 저장 식품입니다. 김치은 한국 고유의 향신료가 특정한 한국 고유의 향신료와 해산물들을 배치하는 한국 고유의 향신료와 해산물을 거부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760년 이전에도 한국인의 식단에는 김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김장 문화는 한국인들의 생활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겨울철 긴 기간을 살아남기 위해서 김치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김치는 건강에도 매우 좋은데 박테리아와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김치은 아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김치를 담그는 방법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김치는 맛과 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김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김장 문화는 오늘날에도 많은 한국인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마지막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김장제가 열리며 가족, 친구, 이웃끼리 함께 김장을 하고 기념행사를 즐기기도 합니다 김장 문화는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자연과 생태계 그리고 지역사회와 가족 유산을 함께 이어주는 문화입니다 김장 문화는 단순한 음식 문화는 한국의 자연과 생태계, 이웃끼리 함께 김장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김장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해외에서도 김장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Now, 김장 페스티벌스 are being held abroad to promote Korea's 김장 culture to the world 본문의 예시문에서 사용되었던 한글 단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Let's learn the Korean words used in the example sentences in the text 가족, family, 건강, health, 겨울, winter, 겨울철, winter season, 고유의, unique, 그야말로 Exactly, precisely, 기념행사 Commemorative event 긴 기간 A long period of time 김장제 김치 making festival 나기 위해 To survive, to get through 늦가을 Late autumn 다르다 Different 다양한 Diverse 담그는 것 Soaking 도움 Help 마지막 주말에는 On the last weekend 많은 Many 매년 Every year 매루 Very 밀접하게 Closely Intimately 박테리아 Bacteria 발효한 Fermented 방법 Method 생활관 Dormitory 성수기 Peak season 소중한 가치 Precious value 식단 Diet 식품 Food 양 Quantity Amount 양념 Seasoning 역사적 기록 Historical record 연관되어 Related Associated 열리고 Is being held 염증 예방 Inflammation prevention 오늘날에도 Even nowadays 의하면 It is said that 이웃 Neighbor 이전에도 Even in the past 이제 Now 일상적인 Everyday 있습니다 Exists is taking place 저장 Preservation 전해집니다 Has been passed down 준비하는 것이 Preparing 즐기다 Enjoy 지역마다 Varies by region 채소 Vegetables 초겨울 Early winter 춥고 Cold 친구 Friend 한국적 방식 Korean style method 함께 Together 해산물 Seafood 해외에서도 Even in overseas 향신료 Spices Thank you 김샘 한국어 To be continued To be continued 감사합니다.